안녕하세요. 배우라가 영리로키스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분야 2020년도 1회차 우리 관연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2020년도차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기 분야에 조금 많은 비중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 회차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유형 자체가 조금 처음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뭐 이렇게 딱 맨 처음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나왔던 문제들이 좀 왠지 이렇게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전 설비 용량 자체가 200kW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인버터가 지금 200kW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여기 200kW라고 되어 있는 이 용어 자체가 뭐 사실상 어떤 거 뭐 어떤 200kW가 맞냐 200kW가 맞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계의 출력을 얘기를 할 때는 킬로와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버터 자체가 역률을 1로 운전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 뭐 사실은 뭐 그렇죠? 역률이 조금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킬로와트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세요. 어쨌든 뭐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 내용까지 거론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태양광 발전 용량 200kW 그리고 인버터 200kW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저압 차단기 변압기 고압 차단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선 결선도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그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뭐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의 차단 용량 양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단기 자체를 우리는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렇죠? 이거 정도 단위를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죠? MVA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VA 단위고요. 원래는 VA 단위고 이쪽에 앞장에 M자가 붙어서 그렇죠? 10에 6승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차단기의 차단 용량 MVA 단위를 쓰면 약간 기계적인 강도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쪽에서는 MVA 단위를 차단기의 차단 용량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산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과 답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라고 얘기하면 PS 보통 PS라고 많이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삼상에서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요. 예 맞습니다. 정격 전압 그리고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 이렇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위를 V볼트 단위 여기를 암페어 단위를 쓰고 최종적으로 우리 MVA 단위로 환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정격 전압이 얼마로 돼 있냐면 24KV에서 원래는 24 곱하기 그렇죠? 10에 3승 그 다음요. 정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12.5에 곱하기 그렇죠? 10에 3승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3상이어서 루트 3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3상이 갑자기 왜 태어났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인과된 전압 자체가 특고압이에요. 특고압에는 단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문제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의 단위는 VA 단위고 MVA 단위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복잡하다고요? 예 맞아요.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은 없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재에는 루트 3에 그냥 곱하기 24에 그냥 곱하기 12.5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그냥 제 취향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루트 3에 24에 12.5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MVA 단위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차단기 차단 사이즈 뭐 제조사의 카다로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 죄송합니다. 200이라뇨. 520 MVA, 520 MVA짜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 거의 고정이에요.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 과정 그리고 맞습니다. 520 MVA 단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2번이요. 변압기에 표시되어 있는 나의 정격 용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버터 용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버터 용량은 200kW라고 되어 있죠. 자 용량이 200kW이고 여기에 여유율이 1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좀 빨리 나가볼까요? 1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240이니까 240kV가 결정이 나죠. 하지만 우리는 변압기에 정격 용량이라고 하는 건 그쵸? 사실상 사이즈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선정한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값 250kV 앞에도 1번에도 선정값 520kV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도 좀 더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kV 죄송합니다. 250kV짜리 자 좋습니다. 되셨죠? 죄송해요. 제가 계속 엇갈려서요. 자 다음은요. 우리 3번 같이 보시죠. 자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단선도에 대한 그림을 보고 그림 기호 기호 우리 결국 심벌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계속 용어가 조금 틀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심벌을 그리고 거기에 접지를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접지를 표시하라고 그러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변압기의 단선도를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그렇죠? 이렇게 1차측 동그라미 2차측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해서 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자 이걸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변압기의 심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우리가 1차측이고 밑에가 2차측인데 우선 우선 여기에서 키가 뭐가 있냐면 자 얘가 3상이라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고 3상 변압기에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심벌이 뭐가 있냐면 결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선에 대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2차측은 델타 결선 1차측은 Y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안이고요. 그 다음은요. 자 1차측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1차측은 우리가 그렇죠? 지금 2만 2천 9백 킬로볼트라고 하는 특구암이고요. 자 2차측은요. 2차측은 저압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기 자체에 반드시 외암의 접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암의 접지요. 자 그래서 외암 접지까지 끝나셨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게 접지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자라고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뭐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구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기계기구는 변압기는 자 1차측과 2차측의 혼촉의 사고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는 금속체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까지요. 자 우리 교재에 요게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금속체 혼촉방지판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써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에서는 그죠? 이 금속체 혼촉방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쵸?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확인해 주시고요.